컨셉은 요즘도 꿈을 많이 꾸세요?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? 요즘 몸이 좀 이상해요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요 선생님 오늘 날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날씨가 이상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글쎄요 이런 날엔 꼭 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누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는 오늘 날씨였습니다. 오늘 날씨는 오늘 날씨였습니다. 오늘 날씨였습니다. 정말 넌 다 잊었더라 반갑게 날씨였습니다.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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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 넌 이야기 한정은 아버지는 돌아다녔어요. 그쵸? 올 거예요 다들 아빠라고 아는데 그 사람 아빠는 아니에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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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